안녕하세요. 마술사 최현우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바로 이 안에 있다고 하네요. 무엇일까요? 이쪽에서 보면 그냥 그림 같은데 그쪽에서 보면 서있는 텔레비전 같다고요? 하지만 그건 그냥 TV가 아니라 29.9mm의 핑거슬림 디자인의 40% 절전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 삼성 팝옷 LED TV처럼 보이실 겁니다.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담은 듯한 생생한 화질! 이제 여러분께 즐거운 마우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짜잔! 빈 모자입니다. 자,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정말 신기한 매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빈 모자에 주문을 외워주면 펜이 하나 나오고요. 그리고 스케치북에 삼성 팝옷 LED TV를 그려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그림 앵무새를 진짜 살아있는 앵무새로 바꿔보죠. 잘 보세요. 이 앵무새의 이름은 하이퍼렬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릴 마장마술은요. 바로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리시죠? 살아있는 그대로를 담은 듯. 이것이 바로 삼성 팝옷 LED TV의 하이퍼리얼 화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1&2 1&2 1&2 2&2 3&4 3&1 1&2 1&2 1&2